공병호 TV의 공병호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책사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그동안 민주당의 역대 선거에서 압승에 기어온 바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손을 들기보다도 그 반도체 쪽에 저는 손을 들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정철 전 원장이 지난 선거에서 그래왔듯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할 것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 그런 책사로서 무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부정과 극단적인 긍정이 교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6월 7일 날 도마일고가 대단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좀처럼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를 멀리해왔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의 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첫 인터뷰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섯 가지로 압축하고 해설과 전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선거를 치룰 때마다 나는 악역을 쌓는다. 황현준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을 여권의 킹메이크라고 부르면서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여한이 없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정치적 목표와 소망이 없는 셈입니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제 선거 치룬 일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한 번 치룰 때마다 몸과 마음이 피폐질 뿐만 아니고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됩니다. 정권 재창출의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무엇인가 악업을 쌓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깊습니다. 저의 해설은 두 문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거를 치룰 때마다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됩니다. 또 무엇인가 악업을 쌓아야 되나 고민이 깊습니다. 법에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데 무슨 악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 못할 악업이 있는가 봅니다. 인터뷰를 읽는 해내 선거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악업을 쌓는다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3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불가능한 이야기다. 황현준 기자가 묻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주자로 거론되는 여건 대부분의 인사와 다 막역한 사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굴 도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정철 전 원장의 답변입니다. 대통령이 경선에 소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보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치 단결 팀워크를 깰 수 있는 앙금이나 여진이 없도록 섬세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친문 제3 후보 옥립다의 전망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당 후보 선출 이후에 무엇을 도와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친문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문이 옥립하는 그런 후보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정철 전 원장은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든 지금 와서 이재명 지사 이외에 제3 후보를 옥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이 외교적 발언인지 아니면 또 정무적 발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3의 후보 옥립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는 것이 바로 양정철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야당 전당대의의 흥행은 독이 될 수 있다. 황현준 기자가 묻습니다. 야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권에서 흥행 요소가 적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답변입니다. 대선까지 열 달 가까이 남았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여러 부침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변화무성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야권의 흥행 요소라는 것께 언론 입장에서야 흥미롭겠지만 뒤집어 보면 불안정성입니다.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의 해설은 육체적 젊음을 야당 쇄신과 동요로 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가 갈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대선 승리를 위한 일에서는 절대적으로 경륜이 중요합니다. 여당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연일 박수를 칩니다마는 이전축 후보가 당선되는 것에 호재를 부르는 그 여당 인사들의 숨은 저의와 또 의도를 읽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에는 절박감이 없습니다. 황현준 기자가 묻습니다. 절박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양정철 전 원장은 절박감이 없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정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자각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이너리즘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상대당은 얼마나 절박하면 30대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시도 등 지금까지 정치권 통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양정철 전 원장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총장 영입시도라는 그런 지적에 주목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권 전반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오래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원장의 지적이기 때문에 더 귀에 박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의 재직권 가능성은 진행 중이다. 황현준 기자가 묻습니다. 민주당의 재직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정철 전 원장의 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관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1987년도 직선제 이후에 집권당이 무난하게 정권 재창출한 사례가 세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등 갓난 신고 끝에 가까스로 된 만큼 이를 제외한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들 모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지만 마치 다른 당 다른 대통령상을 연출했습니다. 세 사람은 획기적인 6.29 선언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는 다른 당 후보보다 더 큰 대척점에서 마케팅에 주력했습니다. 일종의 착시를 노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가까운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해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떤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당은 현재 국정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특히 대법은 국회 선관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 즉 모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재직권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양정철 전 원장의 겸손함 속에서도 결국 민주당 수뇌부는 책사 양정철 전 원장을 가까운 장래에 소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사 양정철 전 원장에게 sos를 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의 선거 공학에 관한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정철 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가 현재 직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야인 양정철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독특하고 독보적인 선거 공학에 관한 그런 노하우가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터뷰나 그의 동정을 관심 있게 소개하는 이유는 선거 공학에 대한 그의 지식과 경험이 민주당이 그 어떤 후보나 수단보다도 더 위력적이기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터뷰 초반에서 말했듯이 악역이라는 업보를 쌓는 이래 또다시 뛰어들 결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의 성부사적 기질이나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의를 위해서라도 또 한 번 악역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가진 책사 양정철의 심청 인터뷰는 그의 실력이 조금 더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실력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부정론을 펼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상당한 긍정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